지금 뭐 다른거 하고 있어요? 방송 안보고? 이쪽인데? 아이 봄 너하고 싸울 시간 없다 아까 봤던게 여긴데 아 여기 올라갈 수가 없잖아 아까 올라갔던 데죠? 어 여기로 못 올라가지 그럼 어차피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네 이 길이 여기 대충 있긴 있는데 이걸 못하네요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여기를 그럼 산을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요렇게 돌던가 여기는 애매하다 올라갈 수 있나? 올라갈 수 있나? 말..말이라서 못 올라가는건 아닌데 여기만 올라가면 끝이야 올라가봐 올라가네? 뭐야 이거 아니이씨 왜 아까는 못 올라갔지? 내가 안해봤나? 여기 올라가면 간단해지죠 길이 여기부터 가면 되지 이제 여기 길이 있네 잠깐 이리로 뒤로 가면 더 가까운가? 이거 누구 말이지 근데? 내가 말 산 기억은 없는데 말 도망가죠? 내 말이 아니야 저거 이거 전혀 없는데 안 아니야. 이거 와... 이것도 이리로 가는 길이잖아. 이리로 가는 길 맞아. 빌카스는 어디인지 모르겠네요. 이쪽 동네는 신규 지역이라... 늑대야? 늑대야? 저기 사람이 있는데? 양꾼... 양꾼인가? 아 스턴크가 변사... 변사구나. 쟤는 나중에 보도록 하죠. 아직 딱히 진영도 정한게 아니라서... 지금 최소한 피해가고 있는거죠. 동굴이나 탑이나 그런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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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가면 퀘스트 동네 아닌가? 양꾼이죠? 아니네? 어? 아닌가? 넌 누구냐? 아... 아... 포스원... 히히시... 말만 안 듣으러 죽었다. 니네들... 여기 한대 맞았네... 아... 여기 흡혈기인데 이거는? 어? 야 니 알아서 사... 알아서 살아라 너... 어... 네크로네? 펄기율이 아니라? 냉기 세팅이라고 지금... 법사는 붙으면 또 해야지... 빌카스 여기 왔네? 견습이잖아? 네크로인데... 얘네들도 분명히 적대적이야... 나 포스원하고 적대적인가봐 이제? 마룬 어디갔습니까? 걷죠... 많이 싸우고 있나? 아 싸우고 있네... 도와주죠... 내 말도 아니지만... 너 괜찮냐? 진정됐군... 가자... 잠깐만... 나... 내가 이제 지도를... 아... 지도 두 개 어디에 있지? 아까 얘네 캠프가... 어디였지? 와... 트랩 봐라 이거? 아... 여기였지... 포스원 살던... 이런데선 지도가 안 나올거야 근데... 이렇게 왔어 얘를 어서 오셨더라... 기억이 안 나 이 말이 언제부턴가 같이 다니고 있는데 누구 말인지도 모르는 말 그냥 가자 체크해볼까 루팅 노드네요 그냥 3,000K를 다 써가지고 화질이 이제 또 나빠졌겠지 3,000K를 쓰나 1,000K를 돌리나 이건 사람들 오는거 보면 조용하네요 시간이 늦었지만 얘는 뭘 도와달라고 하려나 이런 데서 이런 데 있거든 그 지도가 여기는 모르겠고 이쪽 맵은 아니고 화이트란 주위에 두 개를 더 찾아야 되는데 보물지도 야 너 오랜만이다 야 저기로 가 임마 너 공격 안하면 너 안죽어 그냥 있어 거기 적이네요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너 여기서 집까지 갈 수 있겠냐 근데 너희 집이 어딘지 부르겠지만 되게 뭔데요 이게 너 진흙계랑 친해 넌 진짜 퀘스트같이 오래 올 것 같은 입금이 됐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놀랐을 때 내가 놀랐을 때 내가 여기가 응? 왜요? 아 기다려봐. 얘기 끝나고 봐야지. 다투었나 진짜? 아 싸웠네 둘이. 내가 원하는거야? 진짜? 아 이건 필기가 많았겠지? 아 그래. 얘 창모구나. 창모. 그냥 엘더스크롤. 고집이 세네 아스란이. 아스란? 이름이 뭐였지? 아 이스란. 너는 무슨 뭐니? 아 이럴까봐 내가 이거 갖고 다니는데. 퀘스트 아이템으로 쓰일꺼. 지금은 안 갖고 있죠? 이게 드러프 그 부품들이 퀘스트를 쓰는게 몇개있지? 어? 설득이 있네? 이거 설득하는게 좋아 아니면 찾아낸게 좋아? 설득 안될수도 있는데? 이 상태에서 세이브가 되던가? 안되잖아. 아 세이브 할걸. 다시 다시 물어봐야겠다. 다시 물어봐야겠다. 설득되나 보지? 알아 알아. 니 마음 다 알아.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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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알아 알아 알아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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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이거 이거 이거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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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 괜찮아. 나는 모르겠지. 넌 요러고. 근데 그냥. 나는 그런 맑이 사 supreme 자신을 찾고. 나로의 문구를 가져와야겠다. fine fine. 되네. I can't afford to forget about this work though. 아주 재미있었던 앱니티컨이. 아니 레드인기훈 뭐가 이렇게 답답해. suggested it was pretty rude. 뭐 그렇게 급해요. 자 다이렉트로 해결이 되죠 저분이 하라는 거 좀 해보죠 왜 이렇게 급한지 그냥 누가 주변에 있는 거 모를까 야 근데 근처에 있는 거 맞아 이 지위에 있는 게 아닌데 아 여기 있잖아 아 일곱 개나 있어 야 이거 너무 퀘스트가 너무 하잖아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되네 다이렉트로 안 되고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아니 도깐네 아니 도깐네 다른 시간 we can see what happened. 별 차이가 없지 않아? 뭘 안 해도 되는구나. 일단 간단하게 됐네요. return이죠. 바로 또 아~~ 이 장거리를 넌 걸어갈 셈이냐? 아니 가 가. 말 걸지 말고. 니가 빨리 갔은 방법이 뭔가죠? 니가 걸어갈 셈 건 없을텐데. 뒤늦게 전설 없을려나 이게? 야 진짜 걸어갈 셈인가? 실제 npc 이렇게 따라가면은 끝까지 가죠. 중간에 뭐 없어지거나 그런거 없어. 근데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버그가 생겨가지고 못가죠. 이렇게. 이렇게 따라가면은 진짜 늦어. 막 중간에 뭐 늑대 만나면 싸우다가 가야되고. 계속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 이거. 따라가 보면은. 어서와라. 너 아직 안자니? 어? 얘 어디로 가는거야? 일로 다이렉트로 갔음인가? 왜 바문서야. 그러니까 빌카스는 어디있는지 또 모르겠네요. 아니 근데 레드윙님도 내가 하는게 좀 답답한가봐. 그러고보면은. 미리 좀 해봤다고 그렇게 답답해요 근데? 나는 1회차구만. 나는 1회차구만. 야 이제 일으켜서 갈 생각인가봐. 뭐. 오. 아이 그냥 게임하세요. 그냥. 내가 모를 때 물어보면 되잖아. 뭐 괜히 그 얘기했다고. 하던 게임하시지. 내가 엘더 스크류. 엘더 스크류. 엘더 스크류. 엘더 스크류. 1, 2나. 한 것도 아니고. 끝까지 따라갈 생각은 없고. 중간에 이동하죠. 넌. 뭐. 뭘. 뭘 했는데. 필요가 쌓이냐. 그냥. 막. 쌓여. 넌. 잠도 잘자고 그러는데. 응? 얘 왜 돌아가?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. 아니. 그런 거 가서 병원에 갈 필요까지는 없고. 뭐. 다른 데가 안 좋아갖고. 그냥 그럴 수도 있고. 뭐. 계절 탓일 수도 있고. 에이. 적은 아니었니? 누가. 누가 부른 거야? 이거. 중간에 이렇게 가. 이게.